만나주지 않는다며 직장 동료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피해 여성은 가까스로 탈출했는데 경찰은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남성이 타고 있던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더니 목과 손이 청테이프와 끈으로 묶인 여성이 살려달라며 가까스로 올라탑니다. 놀란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여성은 119 구급대에 도움을 받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여성이 집에서 탈출하기 30분 전에는 수차례 비명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. 경찰이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가 보니 37살 김 모 씨가 목을 매 숨져 있었습니다. 숨진 김 씨는 직장 동료인 피해 여성에게 계속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김 씨는 출근하기 위해 집 현관문을 나서던 피해 여성을 곧바로 안으로 밀어붙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